프로펠러 프로펠러 헬리콥터가 나온다는 소리겠죠? 일단 코인, 레드코인이 되게 많네요 어이구? 저 위에 레드코인? 일단 이 밑으로 내려가면 못 올라오겠죠? 내려가지마 요건 좀 그렇지 뭐가 있어야 되죠 혹시 여기도? 성이름님 안녕하세요 불안한데? 죽을 각인데? 오 예스 여기에서 드디어 헬리콥터가 이거를 얘네한테 던져야되나요? 코인을 먹기 위해서는 던져야되긴 하는데 난 이미 코인을 놓쳤거든요? 아이고... 코인이 없으면 못 깨낸거야? 그런거야? 오호... 코인이 없으면 못 깨내요? 근데 열쇠문을 아직 나는 못찾았었지? 일단은 열쇠문이 필요하다 법사 일로와봐 법사 근체봉 없나? 법사가 이쯤에 오게끔 내가 여기에서 대기를 타다가 빡! 어 짧네요 어? 짧네... 돌아가볼까? 그래봐야 코인이 아직 부족한데? 음... 아이고 열쇠문은 여기있네요 샤이님 안녕하세요 아니... 열쇠문이 왜이렇게 멀리있지? 그리고 피스위치도 지금 못찾았구요 내가 지금 저 앞쪽으로 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열쇠가 세개 아닌가? 알 수가 없구만 trl 알 수가 없구만 일로 가봐요, 세갠데? 파이프가 일단 안 들어가셨구요 태민님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가기가 근데 가능해? 이거? 일단 뭐 맵을 다운로드 받으면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긴 들어가지네요 아이고 여기에 코인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코인이 하나 더 있네? 그러면 일단 레드코인은 다 모았어요 다 모을 수 있어 SM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 모을 순 있는데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피 스위치 문인가? 음 김민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뭐 파워를 찾았어요 나는 파워만 찾을 생각이었는데 꽃까지 주네 어제부터 한 맵이 어떤거죠? 이거는 시청자분 맵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같은 시간대에 생각을 했다는거죠 피 스위치 하하 참 많이도 숨겨놓으셨네요 아하 스프링이 여기 있구나 아하 흐헤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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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올라가죠 오케이 먹었고 중앙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느냐인데 시청자분이 안되 시청자분이 맞는거에요 조이님 키루님 이름 몰라님 안녕하세요 방금 물에서 불 쌌죠 제가 피 스위치를 찾았어야 했나 아 아 아 뭐하는거야 못올라가 왜 아 스프링을 들고 가도 결국 의미가 없다 파워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이구 아이고 피 스위치가 여기있네 여기로 이어지면 여기로 돌아가는게 맞네요 그렇다는 말은 피 스위치가 여기있다는 소린가요? 여기있네 거의 비밀은 다 푼거 같은데 어 코인 하나가 처음 부분에 있지 맞다 거의 끝났죠 많이 낚시를 많이도 숨겨놨네요 오케이 GG 2 좀 만원 2 4 isser 2 ips 4 3 2 4 4 5 감사합니다.